하늘에서 오늘 일요일날 메타교실, 메타버스교실이 아니고 메타교실이죠. 다림에서 상표등록도 한번 해봤습니다. 메타교실의 정의를 해서 교실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 이것을 지금 황야의 무겁차 대경을 틀어놓고 이 밀레니엄시대 교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에 지금 만약 제가 지금 하듯이 이런 영상으로 강의가 나온다.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를 놓고 수업하면 이런 영상이 저절로 생기고 이 영상이 다른 교실에도 가고 메타교실, 메타버스에도 나오고 스마트폰에도 나온다. 이런 교실이 그 선생님이 있는 이 교실에도 다른 교실이 보이고 파워포인트로 해도 되고 영상으로 해도 되는 그것이 다른 교실에는 선생님이 있는 그 교실을 새로 리포밍해서 지금 제가 하듯이 이러한 방식으로 강의가 만들어져서 수업이 나간다면 지금 저절로 쭉 변하는 거죠. 변해서 선생님이 가상의 교실에 선생님과 학생들이 보이는 그러한 거 안에 이런 자막도 있고 또 이런 애니메이트 자막도 나가는데 이 애니메이트 자막이 지금 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노트가 넘어갈 때마다 나온다 하는 전반적인 기술을 가지고 아이스튜디오 방식으로 강의하는 특허 기술을 만든 것이 이 아이스튜디오 400의 기술입니다. 400은 조금 전문성이 많아서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조금 그 기능의 일부를 설명하면서 왜 이것이 어떤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가 누구든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강의의 DX 트랜스폰, 교실의 DX, 디지털 트랜스폰이죠. 교실이 바뀐다. 교실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파워포인트와 여기에 있는 것처럼 화상회, 아이스튜디오 안에서 자체 화상회를 지원하고 있다. 줌을 쓰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들이 외부에 있는 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다. 통합된 새로운 2023년, 2024년을 위한 준비이죠. 2024 버전이 출시된다 하는 뜻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메타 교실에 대한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다소의 기능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주제는 교실에 와서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방송하는 것이 선생님 혼자서 하는 저 혼자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제 방에서 혼자 앉아서 이걸 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저는 지금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강의를 그린이 있으면 조금 더 낫고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강의를 만약에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파워포인트 보면서 할 수 있다면 그 강의가 녹화가 된다면 그리고 이 비디오를 풀어서 보는 것이 교실 프로젝트에 이 비디오가 나오는 것이 만약 선생님이 라이브로 하는 것보다 낫다면 만약 이 비디오를 보는 학생들이 선생님 보냐 칠판 보냐 하는 것보다 낫다면 강의의 그동안의 방식 라이브 강의를 해야만 되는 교실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교실에서 동영상 강의를 먼저 보고 스톱하고 질의하고 다음 달락 들어가서 스톱하고 질의함으로써 학생들이 강의에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방식을 만드는 것이 저는 인클래스 플립러닝이다. 이런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것을 보는 학생들이 교실에 가서 수업하고 토의한다. 그 강의를 어떻게 만들고 그 강의를 어떻게 학생들이 보느냐라는 부분에서 이 플립러닝, 거꾸로 교실의 그 훌륭한 철학은 사실은 선생님이 학생과 토론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지금 각 나라에서 사실은 성공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강의가 강의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만들어져도 그 강의를 보는 것이 교실에 보는 것보다 나아야 된다 해서 그동안에 저희 다림에서는 선생님이 그린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데서 수업을 하면 자동 트래킹까지 다 되면서 이 강의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원격진을 볼 수 있다는 개념에서 이제는 이 강의를 직접 그 교실에서 iStudio 노트북이나 데스크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냥 강의하고 그 플레이하면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메타 교실, 인클래스 플립러닝이 되고 그 플립러닝을 그렇게 강의를 굳이 선생님이 동영상 틀고 질문하는 식이 아니어도 우리가 구글 클래스나 이렇게 많은 지금 LMS들이 무료로 배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픈 EDX를 써도 되고 대학교 같이 조금 더 어드밴스된 기능을 하려면 오픈 EDX 또 쉽게 하는 것은 구글 클래스 혹은 조금 더 어드밴스면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무들 4.0을 쓰면 다 무료로 되기 때문에 다림에서는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서포트 하는 것을 2000만원 밖에 안되는 돈으로 하드웨어까지 다 만들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화상회의 역시 우리가 LMS를 써서 하는 수업을 하지만 학생들이 원격지에서 줌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림의 아이소 미트를 쓰게 되면 화상회의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제가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것이 사실 화상회의로 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다자가나 하면 다른 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저쪽 방에서 하고 있는 것 제가 쓸 수 있는 공간이 10개 스튜디오가 있는 다림 광명역에 저희가 한번 더 2024년을 위한 오프닝 홈커밍데이를 한번 많이 오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의를 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하다가 이 강의에 더블클릭만한 풀스크린이 됩니다. 전자칠판을 쓰든 TV를 쓰든 비대면 학생을 보든 메타교실이 된다. 이런 것을 교탁에 넣어서 넣으면 강력한 PC에 넣어서 해도 되고 노트북을 해도 된다. 그럴 때 일어나는 교실 방식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 교실 방식이 선생님이 동영상을 쉽게 실시간을 만든네요.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는 것 자료를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 그냥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면 된다. 만드는 시간이 오래가죠.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그림을 만들고 하는 시간이 오래가지만 그걸 만든 다음에 한번 실시간으로 20분 강의를 1시간정도 해보는 거죠. 강의는 30장의 파워포인트 15분에도 할 수 있고 50분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만든 것을 가지고 수업에 들어가면 그냥 인사하고 선생님이 계시니까 강의를 플레이하고 5분 정도 플레이 스탑 질의 응답을 하는 인클래스 프리러닝 방식을 하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구글 클래스 같은 것을 통해서 그 동영상을 넣고 스스로 학생들의 문제 풀이를 하고 다시 토이를 하는 방식의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인클래스 LMS 구글 클래스 같은 것에 학생이 받느냐 안 받느냐 체크를 하고 하는 건 다 비대면 원격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LMS는 밖에서 학교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밖에서 보는 학생이 그 강의 봤을까 그걸 어떻게 썼을까 하는 걸 주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변화시켜서 교실 안에서 직접 수업하는 것을 저는 인클래스 플립 러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클래스 LMS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을 그냥 클릭만 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자막도 거기에 맞게 변화가 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노트북을 가지고 약간의 보조모니터가 있으면 원격지 학생도 보이고 하니까 이런 방식의 강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쓰는 교실 혹은 그냥 노트북으로 해도 되는 교실들을 가지고 저는 소위 아이데스크라고 하는 저희가 만든 전자교탁이죠. 특별한 전자교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교탁에 노트북을 올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스마트 교실은 스마트폰으로 교실 안에서도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그 동영상이 화면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나갈 학생들이 거기 보고 하게 되고 또 구글 클라스 같은 걸 써서 LMS로 보게 되는 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교실을 저는 스마트 교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원격에 있는 수많은 교실 수백 군데의 교실을 이것을 볼 수 있고 제가 이것을 라이브 강의를 한다고 페이스북을 그냥 여기다 켜게 되면 이 페이스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라이브 방송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이브 방송을 누르는 순간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방송하기를 누르면 지금 여러분 보는 이 화면이 나가게 되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회사의 사내 방송이든 혹은 유튜브든 똑같은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줌도 화상회의도 유튜브도 수백만 명이 맘대로 볼 수 있는 유튜브 페이스북도 다 여기서 한 클릭에 의해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기능을 만드는 과정을 간단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스튜디오로 가지 않습니까? 스튜디오를 가서 이쁜 스튜디오로 가는데 이 스튜디오가 지금 이렇게 있다. 책상도 있다. 스튜디오에 가면 세트라고 책상 세트, 벽면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편집기에 들어가서 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이쪽 파워포인트에다가 이쪽 모니터를 켜주면 모두 지금 실시간으로 되는 겁니다. 이거 켜고 이걸 보기 좀 쉽게 하기 위해 조금 더 키워주겠습니다. 다 이게 아이스트리니 기능입니다. 크게 해서 충분히 크게 한 화면에 여러분들이 보게 한다라고 하면 이 안에 있는 기능 중에서 이 책상이 여기 있죠. 이 책상을 다양하게 있으니까 바꿔주면 되고 이런 책상이 굉장히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예를 들어서 이런 책상을 넣었다. 그러면 책상이 여기에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거죠. 거기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이건 JTBC 책상처럼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할 때의 장점은 이걸 키워드 줄 수 있고 바꿔줄 수 있다. 또 약간의 칼라도 조정하죠. 흑백이라서 그렇지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모든 아이템들을 변경시켜서 수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책상에 이게 가고 이때 재미있는 것은 제 영상 안에 자막을 넣을 수 있고 또 이 책상 안에 자막을 넣을 수 있고 또 전체 카메라에 버추얼 카메라에 일반 방송에서 하는 자막을 넣을 수 있고 여기에 타이틀링을 우리가 온시켜서 그것이 나가게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소위 카메라맨이 스튜디오 가는데 스튜디오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이쪽 화면이 크니까 조금 작게라도 해서 느낌을 보기 위해서 이 벽을 한번 제가 이런 교실 스튜디오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 안에 저런 룸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기서 이 자막을 한번 제가 지워보면 이렇게 되는데 저걸 하기 위해서 이 안에 이 벽을 약간 조정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트랜스페런시를 조정하면 이것이 완전히 저 뒤에 야외 스튜디오 처럼도 되고 안에 있는 것처럼도 되고 이것을 이렇게 옮겨주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이 방식이 3D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카메라 액션마다 그것이 자동으로 조정이 될 수 있게끔 하게끔 해서 여러분들이 3D 맥스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만드는 툴이 우리가 이제 5,000, 7,000에 있는데 거기서 가지 않고 쉽게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다양한 변화를 즉시 만들어 줄 수 있고 이런 그림들을 저희가 많이 제공해서 이 스튜디오 느낌을 쉽게 만들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툴을 적용하면 이 컬러가 변화가 돼서 다르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사용한 것처럼 이런 방에서 효과를 주는 방식으로 이 바닥과 이걸 만드는 방식 혹은 이렇게 또 다른 느낌을 줘서 그것을 조정하는 방식들을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누구든지 스튜디오를 무한대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바로 이 아이스튜디오에 있는 스튜디오 제작 방식입니다. 이 스튜디오 제작을 위한 많은 툴들이 또 많은 이그젠플들이 저희가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것을 따로 다운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그림들이 미드저니 같은 데서 AI로 생성시킨 걸 넣게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차분한 방에서 하고 싶다. 뭐 방이죠. 침대도 있는 방에서 하면 이렇게 써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툴들을 저희가 제공해서 멋진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의 방송 구글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하고 이런 데도 칼라가 약간 푸른색이 원하면 이렇게 바꿔질 수가 있게끔 하는 툴이 다 여기에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나 이런 툴을 써서 수정을 여기가서 하고 여기다 넣고 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란색이 됐을 때는 이쪽에 있는 책상도 약간 그 칼라를 바꿔서 주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두 번째 카메라맨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카메라맨이 들어가서 강사를 키워가지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면 눈이 이렇게 바라보게끔 해요. 학생들이 자기 보는 것처럼 되니까 이것이 자동으로 변화되면서 수업 중에 이뤄지고 여기서 이 포인터로 갈 때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의 장면을 카메라를 쓱 바꿔서 넣어주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 자동으로 선생님이 보이려고 하는 곳에 가게 된다. 거기에 지금 아까처럼 PPT를 키게 되면 이제 PPT 장면이 나오게 돼서 여기다 그림을 그리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형광펜으로도 할 수 있고 일반펜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와콤 같은 게 있으면 펜 드로잉을 하면서 수업을 하게 되는 방식이 됩니다. 이때 이 자막을 키게 되면 이 자막이 나옵니다. 이 자막도 방송 자막에 자막기에서 할 수 없는 멋있는 자막들을 열어놓는 애프터 이펙트나 툴을 가져가면 되고 저희가 거기에 해당하는 많은 이 이점프를 드려서 손쉽게 만들 수가 있고 여기 나가는 자막도 파워포인트에서 자동으로 이것이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은 이런 화면에서 소위 프로덕션 스위처 이 화면 이 화면에 들어가는 걸 나는 뭐 이 줌을 하겠다 혹은 파워포인트를 하겠다 혹은 동영상을 하겠다면 여기 동영상을 한번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하는 순간 그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면서 실제 저희 그 좀 옛날 거에 대한 걸 가지고 수업을 하는 원격 수업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여기다가 뭐 줌 화면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메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가상 모니터 이 안에 있는 모니터와 또 이 가상 카메라들을 다 원클릭으로 할 수 있게 만들므로써 또 자막도 다양하게 각 오브젝트마다 넣을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정말 멋진 KBS 보다 더 멋진 것을 한번 만들게 되면 영원히 사용할 수 있다 강의가 이제는 한번 하고 없어지는 교실 강의 서울대에 있는 뭐 천 개도 넘을 것 같은데 그 모든 강의실에 석학들이 하는 강의가 하나도 녹화되지 않는다 물론 수업 녹화 장치를 가지고 녹화하는 것이 있지만 그렇게 녹화한 것은 그런 식으로 녹화한 것은 다시 보지 않게 되고 그 강의가 지금 제가 여러분이 보이는 것처럼 강의를 현재 교실에서 보는 것보다 밖에서 소위 스마트 교실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더 낫다 또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은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도 큰 교실 안에서도 그것을 보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교실 안에서 이제는 좌패 프로젝트를 보면서 선생님이 어둡게 나오고 얼굴도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핸드폰으로 나오면서 파워포인트도 크게 보고 자료도 더 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의 교실로 되는 그것이 바로 다름이 주장하는 아이스튜디오 메타 교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식으로 새로운 교실의 변화 아이스튜디오 교실이 어디선지 메타 교실에서도 메타버스 교실에서도 보이고 학생 토의하다 선생님께 필요한 걸 볼 수 있게 해서 선생님이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눠 올려놓으면 필요한 학생이 가서 보고 또 빨리 보기도 할 수 있고 천천히 보기도 하고 다시 보기도 하는 교실이 메타 교실이 된다라는 뜻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아이스튜디오의 의미 이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조금 더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해서 아이스튜디오 100이 11월 1일 날 구동모델로 출시가 됩니다 여러분 강의실의 강의 방식을 바꾸겠다 전 세계에 사용되는 그동안의 강의 방식이 이제는 새로워져야 된다 칠판으로 하던 200년의 칠판 역사가 이제는 버추얼 칠판의 역사로 변화된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한 번 아이스튜디오의 다양한 기능을 재미있게 만들어서 설명해 봤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 2000년대 수 없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초고속 통신망이 나오고 와이파이가 나오고 우리 스마트폰이 나오고 메타버스가 나오고 VR이 나오고 지금 인공지능까지 나오는 이 놀라운 시대의 교실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려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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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